네 사장님이 작정하고 새로운 페달보드를 짜셨습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올인원 페달보드 사실 버즈비의 어떤 시그니처 같이 계속해서 만들어 왔잖아요 시리즈가 있었죠 꽤 오래됐어요 처음으로 저희가 그 페달보드를 만들었던 게 2018년도부터 만들기 시작했으니까 8, 9, 10, 11, 12 거의 지금 5년째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보드를 짠다는 것 자체가 어떤 페달을 쓸 것이냐 라인업을 구성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 라인업을 어떻게 배열해서 어떤 체인으로 만들고 그리고 그 체인을 어떻게 실제로 구현해낼 것인가가 그 만듦새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제작해 보신 분들은 혼자서 뚝딱뚝딱 잘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보드를 짜고 싶어도 거기서 막히는 분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자기가 이제 생각했던 것처럼 잘 안 돼서 막 보드 여기 막 뜯고 째고 막 지저분하게 선 나오고 뭐 유격이 있고 안 맞고 이런 경우가 되게 많은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정리해줄 수 있다는 데서 올인원에 좀 저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물론 자기 취향과 자유도를 이제 최우선 하시는 분들은 뭐 그게 더 좋을 수도 있겠지만 약간 그런 어떤 가장 페달보드를 만드는 데 있어서 좀 번잡스럽고 어려운 부분을 이게 프로의 손길에다가 맡긴다라는 게 저는 올인원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인원은 제일 작은 애들 있잖아요 미니로만 짠 애들 컴팩트 100만원대 초반부터 이제 나와 있었던 컴팩트부터 있었고 컴팩트의 스탠다드 그리고 스탠다드보다 조금 더 가격이 비싼 컴팩트 프리미엄 작은 애들 비싼 애들로만 구성이 됐던 그리고 프리미엄이 또 버전이 몇 개가 있었고 그리고 세션도 버전이 몇 개가 있었고 그 다음에 빈티지에서 300만원 위로 올라가서 좀 빈티지 사운드 위주로 만들었던 페달보드가 있었고요 그리고 프로페셔널 페달보드가 있었는데 가격대가 거의 이제 레인지가 100만원에서 400만원 사이 이 정도에서 아주 다양하게 나와 있었고 이거 말고도 베이스 전용이나 그 어쿠스틱 기타 전용 페달보드가 아주 많이 나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는 또 다른 버전을 원하시는 분들은 버즈 위에 제작 문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올인원 앰프 프리미엄이에요 왜 앰프 프리미엄이냐 바로 여기에 드림 유고를 통해서 여기에서 스테레오로 사운드 메이킹을 하면서 앰프 사운드를 바로 시뮬러 할 수 있다는 게 여기가 가장 큰 장점이자 특징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 페달보드의 기존의 프로페셔널과 차별화되는 특징은 드림 유고의 존재와 스테레오 아웃풋의 셋업이라는 게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펙터 체인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이펙터는 처음에 인풋이 프리즘으로 들어갑니다 네 프리즘으로 들어가서 그 다음에 바로 시케즈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레드락스 디스토션을 거쳐서 그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줄리아를 먼저 간 다음에 볼륨을 하고 이게 좀 포인트죠 줄리아가 이제 볼륨 전단에 온다는 거 그래서 코러스를 여러분들이 볼륨 전단에서 사용을 하면서 톤메이킹을 한다는 게 여기 이제 가장 기본적인 세계관이 되겠고요 이 볼륨 페달에서 이 폴리는 바로 폴리튠이 바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튠 계속해서 연동된 상태로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볼륨 페달을 지나온 사운드가 그때 드림 육으로 가면서 여기서 이제 스테레오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스테레오로 나가서 이제 오르카와 스카일라 오르카와 스카일라는 예전에 저희가 GFI 시스템에 되게 좋은 모듈레이션 페달들로 다 다뤘던 제품들이죠 백탐 에서 오르카 딜레이와 스카일라 리버브 에서 사운드들이 다시 이렇게 캔버스 스테레오로 들어와서 여기서 스테레오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Y잭을 사용한 그 어 여기서 연결을 해 놨고요 그래서 이쪽에서 사운드 메이킹을 할 때 굉장히 과감하게 좌우를 다르게 세팅을 해서 나가는 사운드도 여러분들이 아주 다채롭게 만드실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요즘은 사실 이런 셋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캔버스 스테레오가 없어서 못판다 하더라구요 이 세팅이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스테레오 성향을 갖고 있는 악기들만 사실 뭐 드림유고가 없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것만 가지고도 스테레오 이미지를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드림유고와 캔버스 스테레오가 정체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가격을 한번 살펴볼게요 현재 할인가로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할인가 기준으로 했을 때 프리즘이 42만 8천원 오버드라이브 시게즈가 36만 9천원 레드락스가 29만 9천원 그리고 A3 커스텀 볼륨 페달이 33만 8천원 그리고 줄리아 아날로그 코러스 비브로토 버전 2 이게 v2가 31만 5천원 그리고 오르카 딜레이가 31만 5천원 스카일라 리버브 31만 5천원 폴리튠이 16만원 그리고 드림유고가 69만 8천원 그 왈루스 캔버스 스테레오 이게 39만원 이네요 캔버스 스테레오가 가격이 꽤 나가는군요 그리고 치욕스 DC10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32만 9천원 그리고 락보드가 19만 5천원 락보드 트레이가 15,000원 그리고 케이블이 19만원 어치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와이스플리터 케이블 와이케이블 13,000원 그리고 이펙터 케이블 9,500원 봉임이 40만원 해서 이걸 합치면 477만 8,900원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할인 적용된 최종 보드의 가격은 399만 8천원 400만원입니다 그 이 페달 보드가 나온 이유와 그 최근 좀 동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 일단 이제 오류론이 나오게 된 버즈비의 치즈 같은 경우 아까 인형이 잠깐 설명해 주셨지만 어 물론 프로를 지향하는 사람들도 쓸 수 있지만 그 이제 초보자들이 자기가 어떻게 짜야 될지 모를 때 그냥 말 그대로 기성품 중에서 좋은 것들을 골라서 그 조합으로 그냥 완벽한 그 보드를 그대로 받아 가신다는 그 시점에서 출발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초보자분들도 누구든 뭐 초보자부터 프로까지 누구든 와서 편하게 쓰일 수 있게 시작된 게 시작이었는데 그 사이에 이 씬이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 예전에는 공연장에 갔을 때 보드를 들고 가서 앰프에 연결해서 앰프에서 마이킹을 하고 그거를 이제 엔지니어분들이 받으셔서 이제 메인 스피커로 내보내는 이 시스템이 원래 전통적이었고 그렇죠 마이킹 그리고 무대 위에도 이제 웨치가 있어서 그 악기가 자기 포지션 안에서 웨치 사운드 뜨면서 모니터 하는 구조였다면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간 게 뭐냐면 이제 연주자들이 이제 점점 인이어를 듣는 게 많이 보급이 됐고 그것도 많이 바뀌었어요 계속 웨치를 고집하시는 분도 있었고 저 같은 경우도 굳이 이제 인이어를 많이 쓸 일이 없었던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가다가 인이어 시스템으로 많이 왔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슨 현상이 이제 일어났냐면 웨치가 무대에서 많이 없어지는 처음에는 웨치가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웨치를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인터 스피커가 뒤에 앰프는 있으나 웨치가 무대에서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가수 쪽 정도에만 웨치가 있고 그렇게 없어지다가 이제 또 판도가 또 바뀌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 옥스 캠퍼 요게 무대 위에서 이제 판을 치기 시작하죠 처음에 이제 캠퍼가 좀 더 판을 치기 시작했더니 무대에서 뭐가 없어졌냐 무대에서 이제 앰프가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앰프가 없어지기 시작하니까 무대 위에서는 드럼 소리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무대 사운드 디자인하는 엔지니어들이 굉장히 용이해지고 편해지신거죠 그래서 지금 뒤에 좀 말씀드리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됐었는데 캠퍼를 쓰면서 약간의 무슨 좀 아쉬움이 남냐면 아날로그 사운드를 좀 지향하시는 분들의 아쉬움들이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그 옥스랑 계속 이제 약간의 양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옥스 쓰시는 분들은 개인적으로 원래 셋업 하시는 페달보드를 들고 다니셨는데 문제가 뭐냐면 짐이 다시 많아졌어요 앰프 헤드와 옥스 페달보드 이렇게 들고 다니게 되는 세팅이 됐는데 최근에 이제 그 전에 이제 드림유고가 나오기 전에 타 브랜드의 앰프를 가장한 페달보드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세션들 사이에서 그리고 이제 무대에서 그거를 보드위에 올려서 이제 하는 세팅들이 조금씩 시작되고 그 당시 때 이제 갑자기 뭐가 나냐 코드컬텍스가 나오고 시작되죠 코드컬텍스가 나오면서 가볍고 캠퍼랑 견제가 되면서 보드위에 세팅에 아날로그 페달과 같이 결합해 쓸 수 있는 사이즈가 나오고 그렇게 나오다가 코드컬텍스가 어떻게 되죠? 지금 지금도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물량이 없습니다 물량이 없어요 그걸 원해도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리고 어쨌든 코드컬텍스가 결국에는 이제 지향하는 사운드 어쩔 수 없이 아무리 아날로그로 지향한다 한들 디지털 사운드이기 때문에 또 거기에 대한 아쉬움이 있었으나 이 타이밍이 이제 UAD에서 드림유고와 루비 그리고 우드로우가 나오면서 아날로그 앰프 사운드를 가장 잘 만든 이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보드 세팅이 가능해진 거죠 그래서 이제 무대 위에 내 아날로그 보드를 그대로 들고 올라가서 공연장 상황 공연장이 작든 크든 상관없이 나의 확정된 톤을 엔지니어한테 그대로 전달할 수 있는 세팅이 가능해졌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내가 무대에서 오늘은 앰프를 쓸 거야 하면 얘를 끄면은 그냥 일반적인 페달 보드 세팅이 되는 거죠 바이패스로 지나가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세팅도 가능해졌고 그리고 요거에 사실 좀 중점적으로 보는 것은 당연히 세션 분들도 굉장히 잘 쓰겠지만 지금 교회 같은 경우는 교회 음악 이제 예배 음악이라고 하죠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요 공연이라는 명칭을 두면은 공연을 제일 많이 하는 게 교회입니다 그렇죠 그 일주일에 예배가 도대체 몇 번인가요? 계속 공연을 하는 거죠 수요 예배도 있고 금요철에도 있고 주일만 해도 이제 1부에서 5부 길게는 7부까지 있는 데는 계속 차는 팀이 돌아가잖아요 그럼 그랬을 때 요즘 교회도 보면 이제 뭐 교회가 좋고 음향이 좋은 시설에서는 뭐 풀로 할 수 있겠지만은 작으면 작을수록 드럼이라든가 이런 마이킹 하는 것도 쉽지가 않고 앰프 이거를 사운드 잡기 어려운데 맞아요 드럼부터 해서 모든 걸 라인으로 줄 수 있다면 굉장히 효과적이거든요 그렇겠죠 그랬을 때 가장 유리한 세팅이 지금 드림 6호 세팅이고 이게 편법으로 뭐 이렇게 간다는 느낌보다 사실 요즘 트렌드입니다 어쩔 수 없는 트렌드 무대 위에 소리를 없애자 그렇죠 그래서 그 무대 위에 소리를 없애게 되면 또 좋은 점이 뭐냐면 보컬 마이크의 이큐잉이 굉장히 유용해집니다 왜냐면 무대에서 아무 소리도 안 나기 때문에 보컬 마이크로 타고 들어가는 소리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쓸데없는 톤을 제거하기 위한 디테일한 이큐잉보다는 보컬 톤에 잘 어울리는 이큐잉이 가능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엔지니어분들도 요즘에는 공연할 때 저희도 그렇게 하거든요 뭐냐면은 합주할 때 이미 세팅을 저장해 놓습니다 마치 우리가 공연장하면 믹서 엔지니어들이 막 이렇게 해서 이 공연장에 맞춰서 막 이걸 잡잖아요 그걸 합주실에서 맞춰놓고 그냥 무대에서 풀어버립니다 그 셋을 그러니까 굉장히 용해지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체인이 가능하게끔 한 세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드림 6호가 좋다는 건 이미 잘 아실 거고 여기 있는 이펙터들이 좋다는 것도 이미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 사운드 세팅을 오늘 들으면서 리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그래서 은총씨 얘기를 정리를 해보자면은 우리가 올인원 페달보드의 존재 이유 그리고 드림유고의 사운드 메이킹의 가능성 그리고 최근의 사운드 트렌드 이런게 세가지가 합쳐져서 나오는 모델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바로 한번 루트별로 은총씨가 소개해 주시면서 쭉쭉쭉 진행해 볼게요 뭐 켜달라고 하면 제가 켜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모든게 바이페이스 된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이 믹서를 기타에 그냥 꽂은 그 소리가 나겠죠 아무것도 없는 소리 근데 여기서 이제 드림유고의 존재가 그럼 이제 앰프가 활성화가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오늘 앰프를 쓰는 상황이다 그럼 끄시면은 네 요걸 그대로 그냥 앰프 헤드에다가 들어가면 됩니다 이 사운드 근데 요걸 켜시면은 이제 앰프가 생겼죠 앰프가 생겼습니다 마이킹이 아주 잘 된 그리고 뭐 시작하기 전에 여기 위치가 여기에 왜 되어있느냐라고 생각하실 분이 있어서 요것만 잠깐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앰프가 중간에 있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앰프에서 앰프 게인을 사용해야 될 때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레코딩 할 때 그 캠퍼도 여러분들 켜보시면 아시겠지만 앰프 앰프 케빈을 사용해야 될 때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레코딩 할 때 그 뒤에 이제 공간계가 따라오거든요 그 순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일반 페달 보드와 레코딩의 그 사운드 메이킹에 대한 두 가지를 동시에 쓰기 위한 이점이 있습니다 이거를 가장 마지막 단에 두게 되면 여기 있는 앰프 게인을 잘 활용하지 못하고 맞아요 그리고 이제 공간계도 좀 그러니까 여러가지 옵션 중에서 하나를 빼버린 세팅이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캠퍼나 프랙탈 코드 코텍스에서 운영하는 세팅대로 세팅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쭉쭉쭉 가볼게요 이게 요 상황이고 여기서 프리즘 부스터 하나 펴 보겠습니다 드라이브 가볼까요? 네 드라이브 가볼까요? 자 이번엔 레드박스 가볼게요 앰프에 있는 사운드를 좀 더 써보고 싶다. 나는 좀 빈티지한 루톤을 원한다. 오늘 그랬을때 리버버 까지 그리고 여기 사를 보태고 싶어 하면 시계를 밟아주면 앰프 게임과 만나는 것 같아요. 이런 세가 아주 좋네요. 되게 팝적인 사운드가 되죠? 여기다가 시계제 대신에 그냥 프리즘을 밟아가지고 약간 부스터 시켜주는 방법이겠죠 오 좋아요 이 꽂고 차이가 꽤 나요 여기서 이거는 더 많이 나고 뭐 이런 식으로 이 체인 순서가 돼야지 가능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마지막 단에 오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공간장에 다 건 소리가 앰프 게인이 걸려서 나겠죠 그래서 이런 세팅을 한 거고요 아주 설득력이 있는 셋업이었습니다 좋아요 당연히 설득력이 있어요 만약에 전단에 이렇게 줄리아가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되는 거고 그렇죠 네 그러면 이번에는 좀 이런 스테레오 사운드를 한번 네 그럼 뭐 저기 시계제 한 번만 밟아 주시겠어요 네 여러분들은 지금 스테레오를 모니터하고 계십니다 딜레이를 좀 바꿔볼게요 네 스테레오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쪽에서부터 드림 6호에서부터 이제 세계관이 두 갈래로 딱 갈라지는 거죠 그래서 캔버스에서 이렇게 뽑아 주게 됩니다 이렇게 캐논으로 나가는 방법 말고 5로 나갈 수 있는 스테레오 아프도 셋업이 가능하니까 여러분들의 환경에 맞춰서 하시면 되겠고요 뭐 이 각각의 페달들에 대한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전부 다 팩탐에서 따로따로 리뷰 찾아볼 수 있으니까 거기서 보시고 여기 어쨌든 제품명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설명으로도 적혀있으니까 다 들어가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말씀드렸던 포인트인 이게 기존에 있었던 프로페셔널 페달보드와 달라진 점은 드림 6호라는 것의 존재와 그리고 드림 6호에서부터 이제 스테레오로 이렇게 분화되는 그 과정 그 친구도 어떻게 보면 핵심 포인트 기어 중에 하나죠 그게 이제 지금까지의 그 페달보드와 다르게 이제 이름이 앰프 프리미엄 앰프가 들어갔다라는 거 요게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뭐 사운드가 좋은 것도 좋은 건데 은총 씨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사운드 메이킹의 트렌드와 무대 환경 점점 변화해가는 무대 환경 이런 것들에 대한 적응을 할 수 있는 그런 되게 뭔가 잘 시대가 잘 반영된 그런 모드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런 부분이 굉장히 반갑네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무대 사운드를 더 개선하기 위해서 계속 나온 것들 그리고 녹음을 어떤 우리가 엄청난 공간이 필요해야지만 녹음을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제약을 없애려는 트렌드도 있지만 교회에서 예배 음악 하시는 분들한테 약간 말씀드리면 더 이상 이제 곤사님 장모님한테 혼날 일이 없는 기타 소리가 왜 이렇게 시끄러워 드럼 소리가 왜 이렇게 시끄러운 소리를 들지 않아도 되는 그런 세팅이라고 또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무대 위의 셋업은 어떻게 보면 점점 현대화 되고 점점 디지털화가 되고 있는 와중에 기타 사운드는 계속해서 빈티지함과 아날로그적인 느낌을 지키고 싶기 때문에 나온 아이디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올인원 앰프 프리미엄 같이 보셨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어 이거가 바로 지금 내가 찾고 있었던 셋업이다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요거 한번 구매 고려해 보시고요 그리고 나는 곧 죽어도 쿼드코텍스를 기다리겠다 올해 말쯤 입고 소식이 있습니다 그때쯤 해서 저희가 또 쿼드코텍스는 아직도 안 들어와요 들어오자마자 아마 다 나갈 것으로 예상되요 가격은 예전에 저희가 처음에 최초 구매했던 가격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올라서 들어올 거긴 한데 거의 300에 육박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오자마자 완판 예정이니까 여러분들은 이쪽 노선을 타실지 쿼드코텍스 노선을 타실지 미리 마음의 준비해 놓고 잘 대기하고 있다가 바로 행동에 옮기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가장 핫한 기어 중에 하나고 지금 실제로 이거를 드림유고랑 루비 우드로우를 세 개를 같이 올려서 앰프의 선택제도 넓혀서 이렇게 세팅하시는 분도 많아요 제가 오늘 이 세팅을 처음 봤지만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세팅이 잘 된 저는 이 옵션까지는 생각을 못 했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이거 제가 오늘 딱 보자마자 이거는 누가 봐도 와 이거는 탐날만한 옵션이고 잘 만들었고 선택지가 너무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 페달보드 세팅은 지금 가장 트렌드한 페달보드 아날로그 세팅인 것 같고 이거는 여러분들 환복 와서 더 테스트도 한번 해보세요 이건 정말 좋을 거니까 네 좋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리뷰 마무리하고 마무리는 은총씨의 멋진 시연과 함께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마무리해 주시죠 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트림재입니다 키어타임즈 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트림재입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